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해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한윤회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정해원 회비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정해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며 금요일까지 등록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거관리는 특히 유권자의 신분증이 미비할 경우 과거와 달리 투표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며 집을 나서기 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권은 광역토론토에 거주하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워크퍼밋 소지자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주소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또는 오입카드 지참 시엔 거주 확인이 가능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워크퍼밋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여권 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오입카드를 지참할 경우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전화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 기타 납부 고지서를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투표소도 한인회관과 노인회, 협동조합 본점과 웨스트몰점, 한국식품손일점 5곳에 마련했으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얼티비를 통해 생중계된 후보자 공개토론회는 페이스북.com 얼티비 또는 얼티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개표 당일 선거 결과는 각 투표소 개표가 끝나는 즉시 실시간으로 얼티비 두 채널에서 모두 안내해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에 한인회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전기요금 등 기타는 전기요금 등 기타는